음악 예금 보험 공사에 대해서 대부분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시죠 취업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하는데 예금 봉사라는 게 1996년도 6월 1일 날 33명의 조직을 가지고 사실은 출범을 했는데 이게 1년 만에 97년도에 아시겠지만 계속 강조했던 IMF 사태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97년도 10월 21일 날 임창열 당시 부총리가 가서 타협을 하고 12월부터 IMF 사실상 관할 체제로 들어갔는데 이때 저희가 처음으로 지급했던 돈이 제1은행하고 서울은행에 각 1조씩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좋으라는 게 그렇게 크게 마음에 안 와닿으시죠. 그게 부실 사후관리인데 자산을 회수하는 부분만이 저희 일이 된 게 아니고 거기다가 붙여서 도대체 그러면 저 부산저축은행이 저렇게까지 되게 만든 놈들은 누구냐 그 부산저축은행에 그렇게 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이 되는 사람들한테도 적절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사회적 요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NCS 기반 채용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확대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서류 전용, 필기 전용, 면접 전용 하는데 저희 진짜 끔찍하게 들어오긴 들어오더라고요. 서류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임피제를 도입하면서 그래도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10명에서 11명 정도 보통 연간 했는데 올해는 한 30여 명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작년에 임피제 저거 하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공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아마 그렇게 공공적인 색채가 강한 기관이라고 보시지는 않으셨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걸로 이렇게 조금만 미루어 짐작을 하시면 사실상 국가사무를 대행을 하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국민의 어떤 기본권에 관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공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해서 실제로 저희가 임피할 때도 저희 금융공기업 중에서 거의 제일 빨리 도입을 했고 왜 그러냐면 이제 설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위해서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통하는 그게 저희 회사의 어떤 특징이 젊은 조직입니다. 취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떤 인생의 전기를 마련을 하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회라는 것이 절대로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준비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짧게나마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싶었던 것은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꼭 하고 있으면 준비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오지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기회가 안 온다. 그 부분이 꼭 가슴에 좀 새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